자!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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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아파 다리 아파 다리 아파 하하하하 이제 이거 봐라 강아지 쓸개골 케어 기기 주셨다? 이게 뭐냐면 V-ray therapy 반려동물 쓸개골 혈류계산 나는 건데 이게 혈류 개선도 시키고 염증도 완화시킨대요. 이게 V-ray 나오는 단자고 애들 밴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애들 쓸개골하고 근육 쪽에 혈류 개선을 할 수 있게 단자를 밴드에 껴가지고 묶어주는 거야 홈케어로? 그래서 근육도 완화시키고 염증도 개선시키고 너무 귀엽다 이 정도의 소연견만 해당이 되나봐 그래서 엘지는 딱 5kg가 좀 안됐고 중지는 알다시피 8kg잖아 중지는 소연견인데 돼견이야 예지 쓸개골 치료 좀 한번 해줘 볼게 응 주머니에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포켓에다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고 아까 그 단자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짠! 네 이렇게 하면 애지한테 이쁘게 치료를 하고 있어요 반짝이는게 이렇게 들어가 이거를 먼저 풀르고 똑같아 이렇게 안쪽으로 이게 나오게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밀착되게 요 끈을 이쪽에다가 넣어주고 똑같아 이쪽에다 처음 했던 거에다가 연결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돼 오 더 쉽네 그치 5kg까지만 쓰는 걸로 되어 있거든 중지가 8kg잖아 중지도 하고싶대 다 똑같이 이쪽 다리 안쪽에 들어가게 해주고 묶어준 다음에 중지도 해줄게 중지야 이거 하고싶다 했대 중지야 하고싶다 했잖아 이렇게 해서 자 됐다 중지도 했다 됐다 중지도 했어 중지도 했어 봐봐 우와 중지도 했잖아 중지가 털 쪄서 8kg가 된거야 그런가 어 기다려 중지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잘했어요 아빠 애지가 탐내해 저 표정 봐 어? 아까 내가 했던 건데 중지가 하고있네 응 좋지 중지야 어때? 중지야 느낌 어때? 자 우리 이제 치료 끝났으니까 산책 나가자 와 와 와 안녕 자 이리와 우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